안녕하세요. 무섭모의 아시아프입니다. 여기는 세비둥둥 섬이에요. 알죠? 이름 맞나 모르겠네요.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인공섬인데 전역이에요.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한번 보트를 뛰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뭘까요? 이건 생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. 고정을 해놨습니다. 지금 제가 고정을 잘 했으니까 한번 보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띄실 수 있으려나? 잠깐만요. 어디 보자. 여기가 커트라인이네요. 여기가 커트라인이 있어요. 여기가 커트라인이네요. 여기가 커트라인이네요. 이렇게 해 볼게요. 켜고. 오 다 지켰어. 오우. 오우. mic. 호흡. 저거. 음. 오우. 우리 끼가 모은 것이 아니네. 뜨네요. 뜨는구나. 오케이 좋았어. 잘 보이잖아요? 야 저녁이면 잊어버리겠는데요 이거 만약에 잊어버리면 저 물속에 험쳐야 될 거에요 보트에서 배터리가 없으니 삐삐삐 조종이 소리되더라구요 속도가 장난 아닌데요 뒤집어주면 안돼요 코너는 살짝 틀고 감 잡았어요 이제 쭉쭉 직진할 때 위주로 당겨야 될 거 같아요 일부러 지금 삐삐인데 다 안 당겼어요 여러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가죠 지금요 다 안 당긴 거에요 사실은 오우